헤이 네? 많이 늘었어요 얼마 최근에 여자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부드러우니까 그래도 세트 촬영이 아니고 오프 세트라 좀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저는 좋았어요 다른 소지들은 알코올 향이 너무 강해가지고 했는데 좀 부서고 좋아할 것 같아요 춤 같은 것도 배우고 싶어요 뭐 재즈 댄스가 제가 몸매도 예뻐진다고 하더라고요 다이어트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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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원하게 소주를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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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드러워요 근데 내 사신 없어요 저도 붙여주세요 웃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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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술 많이 먹으면 웃어요 웃어요 손을 어떻게 하실까요? 에이셜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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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도 정말 목넘김이 부드러운 것 같아요. 그럼요. 게임도 마셔요. 함께 하시래요?